야 너 뭐야? 왜 나한테 막을래? 왜 그런거야? 왜 그런거야? 야! 야! 좀비 한 마리에 전면 실화냐? 이곳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? 이곳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? 오! 버텨! 핵톱 박스 감추방! 버텨! 오 뭐야? 잠깐만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자 여러분들은요 바로 극한 야생을 해볼건데 오늘 피를 보시면 반칸도 아니고 0.1칸입니다 오늘 0.1칸으로 최종 보스인 엔더맨을 잡... 엔더맨이 아니지 엔더 드래곤을 잡을거에요 근데 0.1칸인지 확인 좀 해야겠다 방금 했잖아 아! 근데... 이렇게 0.1칸 밖에 없는 이 패널티인데 에츠 아! 기침하다 그만 기침을 하면 안 되는데 야! 야 싸워 싸워 에츠 가 다 때렸다 그냥 다 때렸다 그냥 하지마 왜냐면 드래곤을 잡아 무슨 이렇게 팀워크가 엔더 드래곤 필요 없어 난 인간 잡을거야 좋았어 이제 야당 시작하자 좋았어 근데 이거 갑옷이나 이런거 다 의미 없지 않아요? 아 있을거 없지 않을까? 그냥 무기만 만들면 될거 같은데 어차피 한방인데 아 미안 아 미안 나무 캘려다가 나무 캘려다가 지금 앞에 있길래 어 이기미님 나무 캐시는다 땀이 흥건 나셨네 아 닦아주지마 닦아주지마 이거는 칼을 만들어도 필요가 없어 아니 근데 어때야 근데 오늘 방송하는 누가 팬츠만 입고 그랬어요 오늘? 엉덩이 대세요 오늘? 이 자식이 아니 형님 등에 모기가 있는데 점심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냐 모기 없어 진짜 없어 아 진짜 없는데 야당 이쪽으로 오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동굴 있어요 아니 말하는거 봐라 저사람 못 참겠네 어? 이 녀석이 서열 정리 아잇 아잇 이게 렉 배우는 한방에 안 죽는거 같은데 아잇 아잇 뭐야 왜 죽었어 방금 점프 뛰어서 아잇 왜 내꺼 내꺼 배정 아 아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이템이 없어 뺏어야 돼 사이좋게 하자 사이좋게 아 내 나무 워목 20개 왜 거짓말 하지마 10개밖에 없었어 이제 내 차이가 멀쏠 20개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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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핵펀치 주먹인가봐요 아잇 어잇 어잇 이거 용암 살짝만 넣어도 죽는다 어 이거 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내가 써요 형이 아니 그니까 동굴 아래에 몬스터에 있는건데 너부터 가봐 저거 먼저 가볼게요 어 너부터 가봐 어떤 몬스터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음 이상구 오케이 오케이 석탄 어이 좀비소리해 형이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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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아 햇불 부터 반대자 햇불 부터 반대자 햇불 그리퍼야 그리퍼라고 어우 야 스쳐도죽어 스쳐도죽어 우와 나 방금 진짜 몰랐어 그냥 와 진짜 간빠리var candy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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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OOOO её왜왜왜왜. 근데 이기맨님 제가 봤을때 스켈레톤이 엔더맨이 좀비 좀비 야 근데 솔직히 좀비하면 한마리정도 우리가 다 이길수있다 오케이 야 밀치지마 야 애기 좀비 애기 좀비 야야 서로 서로 치는게 더 위험해 야 너 뭐야 왜 나한테 말해 왜 그런거야 왜 그런거야 야야 야 좀비 한마리에 전멸이 싫어하냐 야 좀비 한마리에 야 좀비 왜길데 야 무슨 전멸을 하냐고 좀비 한마리에 아 이거 내꺼야 이건 독갱이 좀 줘 독갱이 다 던졌는데 나? 아니 저 저 아니라고요 독갱이 다섯개나 갖고있어 이 자식이 저도 먹자좀 주세요 형님 이리와봐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어 아 이거 다이아몬들 캘수 있을까? 야 다들 지금 침착해 꺼 꺼 꺼 꺼 여기 Someone 아아아 violent ㅋㅋㅋ 아아아아아아아아아 Uhr 모두물 잃었어 이거 뭐야 야 오늘 엔더 드래곤 아아아아ㅏ!! 야야야 일단 침착하고 아이템 다시 주우러 가자 야 오늘 목표 바꾸자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캐릭터 불가능해 아어anno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야야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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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issent 야 누가 엔더드래곤이 한번 찹자고 했어 오늘 컨텐츠 아악! 저 잡아 잡아! 엔더 드래곤이야 잡아 잡아! 다 잡아! 내가 잡아 올게? 어 라이스 라이스 와 드디어 잡았다 잡아 잡으라고 야 왜 이렇게 안 죽니? 칼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애 내가 볼 때 칼부터 만들어라 야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어? 어? 일로 오지마! 오지마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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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가졌어 야 어떻게 좀 해봐 쟤 좀 말려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무슨 방송 거의 뭐 시작한지 10분도 안 내면 비명소리밖에 안 들려 어 어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탬 드릴게요 끝 끝 끝 끝 아니 이거 칼부터 만들자 우리 칼 나눠 갖자 이거 칼 없으면은 칼 없으면 안돼 칼 옆은 못살아 이건 갑옷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? 칼 칼 어 야 왜 때려 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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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방어 해봐. 아악! 아예 방어가 안 돼, 칼이. 아 제발. 좋았어. 좋았어. 야 무슨 스킬의 돈이 엔더 드래곤이야. 그냥 한 방이야. 야 이제부터 준비해. 좋았어. 내가 막을게 이제. 어 방패야? 어? 어 방패 만들었어. 레전드. 너 톡톡구나. 우와. 똑똑한데 방패를 우리도 만들어야겠네. 그 방패 어떻게 만드는데? 저거 있으면 철 있어야 돼. 너 여기 철을 마음들었었구나. 그래 맞아. 방패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. 가자. 나 국경이나 이런 것 좀 줘. 하나 더 있어 먹어라. 우리 템 좀 공유할까? 상자 하나 만들어서. 그게 좋을 것 같아. 상자 만들었거든. 여기다 템 좀 넣어줘. 오케이 쓸데없는 템들 다 넣어놓는구나. 큰일 났어. 왜? 방패 넣어줄게. 우리 고기를 안 갖고 왔어. 고기를 안 갖고 왔다고? 내가 가지고 오지. 내가 봤을 때 이거 고기 의미 없어. 그니까 배고픔이 있으면은 없으면 죽잖아. 의미 없네. 그리퍼가 있어. 근데 뭔 소리를 하나하나 목숨을 맞춰서 없애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방패 있잖아. 방패로 막으면 안 죽을걸? 우와 거미다. 여기 차를 많은데. 어디 어디 어디. 나 올라갈래. 비켜 비켜. 나 방패 있어. 걱정하지마. 방패 방패. 방패꾼. 가. 가 탱커 가. 기사단장 출발. 최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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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횃불 박아 횃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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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횃불단. 횃불단 투입. 횃불단 투입. lyuuuu. 야야야야. 너 무슨 크림파는 슈권아 니 몸을 부셔. 왕복이 없잖아. 저기 진짜 많아 여기에. 와. 이런 글로 값웅 만내자. 갑옷 만들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일단 방패를 다 들어야 돼 맞아 방패를 다 들이자 여기 거미 있어! 이거 철 풀세트 입으면 궁금하긴 나 나 한방이 아닐지 야 방패듬거석들이 처리해 할 수 있었어 보다 야 무슨 거미 거미 한마리에 두마리 전멸 싫어하냐? 누가 여기 있어 누구? 아! 전멸의 클리퍼! 야! 야! 안 터지나? 덩패되면 안 터져 내가 그냥 콕 때리면 이냐? 와 전멸 실화냐? 응 방패가 생겼어 일단 철부도 깨자 우리 나 궁금해졌어 철 풀세트 입으면 나 한방이 안 죽을지 죽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니? 자 아이템 좀 가져가라 어! 나무검이다 아니 아저씨 말고 김리야 여기 아니 너 죽는 소리밖에 안 들려 자 내가 받은 거라곤 이겼습니다 38 철 철이라도 캐기 우리 그냥 천천히 계단식으로 파서 내려가자 수건아 내 아이템 좀 줘 이거 동굴로 가면은 몬스터 많아서 못해 우리 돌아가는 길은 알아? 응 알지 오 철 오 철이다 네이스 네이스 내가 화로를 옆에다 뒤에다 둘게 오케이 그럼요 사기 싫다면 다들 횃불을 박아 아 이거 곡괭이 질할 때 조심해 옆에 있는 사람을 주시해줬으면 좋겠어 목재가 없어서 못 만들어 나 있어 받아 어 좋네 창고에 넣어놔 창고 어떻게 가? 저 위에 나 길치야 아니야 내가 창고를 그냥 만들겠어 여기서 어 좋아 저 위에 있는 거 다 잡템들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뒤에 있는 여민이는 왜 아무것도 안 해? 나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열 받네 아니야 아니야 때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때릴 생각만 하고 돌덩이 몇 개 들었어 몸에 야 우리 철광석 뭐야 야야야야 이거 죽었어 이거 아니 조용히 있다가 죽는 소리밖에 안 들려 조심해 조심해 왜왜 그러다가 석탄 캘려다가 큰일 나눌 수가 있어 안 죽어 어 철광석이다 우리 다이아만 캐면 클리어지? 응 오늘 다이아만 캐면 클리어 응 오늘 다이아만 캐면 클리어 제발 나와줘 다이아 야 처음에 엔더드래곤 얘기한 사람 누구야 오늘 밤새고 싶어? 나다 밤새해도 못할 것 같은데 좋아 울반이야 엔더드래곤이 문제가 아니라 엔더맨을 어떻게 잡을건데 엔더맨을 어떻게 잡을건데 우리는 불가능을 개하는그룹 만들었네 야 여기 동굴 안가 안가니까 확실히 그거네 이거 근데 이거 배고픔 달면 피달잖아 응 야 죽어야돼? 우린 어차피 시안부야 방패도 만들어 캡 내가 철 92%, 아, 그래. 귀엽네. 응, 거명왕! 네볼게 더 갈 예정. 오케이, 내가 그러면 풀세트를 입어볼게, 얘들아. 그래도 되겠지? 그래. 걱정하지 마, 수건아. 네 아이템 내가 갖고 있어. 수건이는 관절이 좀 안 좋나 봐. 그러니까, 갖고는 계속 두고. 아니, 색깔 밑에 떨어졌는데. 죽었어요. 0.1, 내가 잊지 말라고. 번호와 짱. 이거 반칸 아니야, 0.1칸이야. 0.1칸이라고. 고깽이 좀 주세요. 술치면 죽어. 맨날 좀 더 개울게. 응, 너 일 잘하는구나. 고마워. 그래, 빨리 개와. 근데 너 일은 잘하는데 목소리가 별로다. 너 거기 딱 돼. 천나무 판자 32개는 왜 들고 다니는 거야? 뭐니? 좋아. 저 안에 넣어놓지 못해? 내가 가서 넣어놓을게. 단지 안으로. 영광적인 순간이 탄생할 것 같아. 너네들이 열심히 모은 철로. 프리세트를 맞췄어. 근데 왜 네가 입어? 아, 입어볼게.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. 너네들 지금 죽어주려고. 그렇구나. 그럼 내가 지금 때릴게. 아니, 지금 오지 말고. 내가 입고서 때려봐. 한 대만. 주먹으로 한 대만. 알았쩡. 진짜 더 이상 때리면 안 돼. 딱 한 대만 때려보자. 알았쩡. 철가봇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? 때려봐. 핵톡 파스 감추방. 버텨. 핵톡 파스 감추방. 버텨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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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것도 한번 보자. 자. 아, 근데. 근데 한 방은 아니야. 어. 그래도 좀 뭔가 형편없이 죽는다. 아이템 좀. 돌검 한 방에 죽는다는 게 좀 하자긴 한데. 그래도 괜찮아. 음. 아이템 창고 안에 넣어놓을게. 가질 거야. 아니야. 저 입어봤자 쓸모가 없을 것 같아. 이따 입을래. 아. 맞잖아. 저 입어봤자 뭔데 저게. 저거 스켈레톤 화살 한 방이면 죽는다는 소리야. 아, 입어봐. 누가 한 명이. 이따가 몬스터 나오면 싸워봐. 오케이. 오케이. 일단 다이아몬드 캐릭터 새로 가자구. 방패가 내가 봤을 때 최고야. 가성비. 방패가 짱인 것 같아. 와. 많이 봤다 니네. 거기 내 땅굴이야. 아아아악! 아. 살짝만 미끄러졌는데 죽었어. 아아아악! 여배 나 빨리 내려와. 나 템을 먹지 않았쩡. 어어 갈게. 그래? 그럼 내가 먹어야지. 나 또 또 또 떨어지려고 이렇게 유인한 거지. 아닌가? 아니암. 아니암. 오오오. 그러네? 난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암. 여기로 와. 여기가 와이야. 오케이. 여기 철이 땅. 가자. 오오. 철이 진짜 많다. 오오. 철이 진짜 많다. 다이아몬드야? 다이아몬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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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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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아암. 얘들아 빨리 와. 제발 나 돌고기란 말이야. 영원적인 순간들. 같이 보자. 깜깜해서 안 보여. 다이아몬드지 이게 뭔지. 다이아몬드 같아. 다이아몬드 같아. 누가 목재 없어? 야 누가. 횃불. 다이아몬드 몇 개를까? 하나. 옆에. 둘. 둘. 셋. 넷. 넷. 아니야. 더 많아. 다섯 개. 다섯 개. 야. 밑에 더 있어. 더 있어? 밑에? 우와 여섯 개야. 하나. 어. 어 캤어. 넷. 다섯. 다 내 거야. 야. 이런 건방지. 야. 내 거야. 내 다이아몬드야. 내 거야. 내가 다이아몬드 칼 만들 거야. 마이 프레셔스. 아 내 다이아몬드야. 만들 수 없지. 도망가. 어떻게 도망가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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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싸우지 마자 얘들아 미미 없잖아 그래 다섯개니까 하나씩 나눠가주면 되겠다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갑봇을 만들든 저걸 만들든 한 방일거야 미미가 없어 다이아몬드라 칼만 만들자고 야 이제 우리 올라가고 고기 좀 구할까? 그게 맞는 거 같아 다이아몬드 캤스니까 오늘의 미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올라가서 우리 창고도 들고 가야돼 아 다 들고가서 올라가서 고기 구하고 그러자 나 진짜 궁금한게 나는 스킬레톤이랑 한번 싸우는거 보고싶어 철가봇이랑 그래 나 지금 다이아몬드 들고 있는데 너무 떨리거든 나 대신 다이아몬드 들고 있을 사람 오케이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나 손에서 땀이 난다 이거는 무조건 0.1칸이니까 집을 만들어야 돼 집을 만들어서 테이블을 최대한 안 잃겠는데 나 이상한거 봤어 화살이 꼽혀있는데 야 여기 스킬레톤이다! 으악! 으악! 어? 방패 들지마 싸워줘 싸워봐 철가봇 처리해 으악! 한 방이야 얘들아 철가봇 철플레토도 한 방이야 으악! 으악! 야 덤벼들어 덤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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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마리야 두마리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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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? 얘들아 얘들아 미안한데 나 거기로 가지 못해 왜 얘들아 우리 우리 한 여덟팔 잡고 스켈레톤 한 마리 잡았어 으악! 으악! 와 철플레토도 한 방이야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 올라가자 일단 올라갑시다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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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면 죽어 왜 아 아니야 괜찮아 저녁이야? 아니 우리 스켈레톤 두 마리가 있었어 템 다 챙겼지? 가자 가자 다 챙겼어 가자 빨리 올라가 너무 끔찍해 철 세트 야 경호야 안돼 야 좀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가장 약해 야 야 야 야 야 왜 데미지가 안 박히는 거 아니냐 오케이 우리 데미지가 약해진 거야 으악!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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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두 마리 야 삽들었어 이거 완전 이거 좀비게임이냐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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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할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나한테 오지마 하얀 휘줄게 나한테 오지마 으악! 으악! 가자 오케이 가자 딜이 어디죠? 가자 으악! 여긴가봐 여기 아닌가? 아 여기다 나는 거 같아 여기다 지상에 보여 얘들아 어 야 혼자 올라가면 어떻게 해 우린 돌아오고 있어 여기 우린 블럭 하나도 없는데 여기 여기 얘들아 밧줄을 줄게 어 야 밧줄 야 밀면 어떻게 TP 타는게 어딨어 야생에서 진짜 아직 밀고 있어 난 초사야인 아휴 야 어딘 딱 올라와 야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들까지 캤는데 어 다음 1차는 좀 더 템을 좀 파밍하고 아무래도 이거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쵸 여러분들 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집을 지어서 템을 보관하는 식으로 다음 회차는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소리비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다음 회차를 할지 안 할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좋아요 한 4천 개면 될까? 좋아 4천 개면 좋아요 4천 개만 찍읍시다 그러면 다음 회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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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